북한 봉수교회 리성숙 목사, 하나님 곧 김일성 주성님이다. 신세계 부회장 정용진, 공산당이 싫어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 첫째 되는 원수는 공산당이다. 논란에도 연일 공산당 싫다, SNS글, 재벌총수 금기 깨는 정용진.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 설교중 자유민주국가의 첫째 되는 원수는 공산당입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확보하려면 이 자유의 첫째 되는 원수를 경멸하여야 합니다. 이 공산당이야말로 우주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인간에게서는 영혼의 존재를 부인하며, 국가체제 안에서는 자유를 온전히 부정하는 극악의 사상이요 사회체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인간의 존엄성을 위하여, 이러한 사상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공산당에 대한 Q&A 여러분들은 북한의 공산당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북한 인민이 아닌 독재자, 산부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중국 공산당을 사랑하십니까? 중국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시진핑을 사랑하십니까? 오직 기독교의 적은 바로 공산당입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은 결코 좌파가 될 수 없습니다. 평양 봉숙교의 리성숙 목사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하나님은 곧 김일성 주성님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을, 김일성 주성님을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생각한다고 그야말로 어쨌든 기독, 종교인이니까, 기독교인이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오는데, 집으로 와선 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그건 곧 김일성 주성님이다. 여자 목사의 입에서 이런 개떡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김일성 주성님을 더 잘 믿고, 김일성 주성님을 더 잘 받들겠다는 그런 마음을 그러니까 죽은 예수가 다시 태어나는 부활은 안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는, 예, 그렇게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과학을 과학의 시대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것을 믿을 사람이 없지요. 이종숙 씨는 김일성이 곧 하나님, 과학시대에 어떻게 부활을 믿느냐 등의 답변을 하다가 미국 LA를 방문해서는 전혀 다른 말을 하는 이종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당시 북한 봉숙교의 전도사라는 리성숙 씨, 평양과 LA에서의 다른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야말로,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 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끝없이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그러나 리성숙은 평양에서 우리 지금 과학을 과학의 시대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것을 믿을 사람이 없지요. 그러나 LA에 가서는 엉뚱한 소리를 또 해댑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이것이 공산당의 이중성입니다. 오늘의 양식,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세계 기독교 박해쥬수 1위, 북한 지금 이 시간에도 1500여 개의 지하교회에서 수십만의 성도들이 지금도 소리죽여 찬성하며 흐늦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북한 중국과 협력해 기독교인 탄압, 코로나 봉쇄 북한 기독교인의 더 큰 어려움, 미국의 기독교 단체인 가족연구협회의 에리엘 델 토코프 국장은 국제문제 전문지 내셔널 인트레스트 기고문에서 중국과 북한 당국이 협력해 조직적으로 북한 국적 기독교인들을 삭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부의 목표는 북한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국가 보이성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추적해 체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이성 요원들이 기독교인들을 찾아내는 주요한 방법은 중국 당국의 도움을 받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큰 북한, 중국의 만행 중국 내 교회에 대한 탄압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교회 십자가에 불을 지르고 있는 중국 공산당 중국의 기독교 밖에는 어느 때보다 심각합니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허난성 나양지구 탕산현의 주일 예배의 현장입니다. 저희는 현재 핍박받고 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중에도 주일 예배를 멈추지 않고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형제자매들이 다섯시에 모두 여기에 모였습니다. 통일전선은 성탄절을 믿기로 저희를 낚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는 나쁜 사람들이 저희를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들리는 소리에 그들이 오늘 우리의 교회당에 와서 대문 위에 십자가를 철거하러 온다고 합니다. 공산당에 의해 철거되는 십자가 철거되는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배당을 짓밟는 공산당 항의하는 교인들을 폭력으로 진압하는 중국 공안들 항의하다 안타깝게 체포되는 교인들 교회가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교인들 폐허가 되고만 교회 그래도 무너진 교회터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국 교인들 여러분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공산당이 좋으신가요? 우리는 공산당을 싫어합니다. 2019년 우한 폐렴이 확산된 그곳 우한이 중국의 종교정책 시범지로 지정되어 교회 핍박이 가장 심했답니다. 우한에서만 48개 교회를 강제 폐쇄 우한시 우한 폐렴 공무원 사망 1호는 기독교 탄압을 지휘하던 책임자였답니다. 중국 교회는 두 가지 교회로 나눠집니다. 3자 애국교회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받는 관행교회 가정교회 중국 공산당 통제를 거부하는 비관형교회 중국 공산당 개발할 테니 교회부지 팔아라 교회 측 못 판다 농지 저명죄로 목사 6년간 구금 그리고 예정된 순서대로 통제교회 폭파 교회가 폐쇄당하자 신앙의 불을 계속 살리기 위해 가정교회로 눈을 돌리는 중국 기독교인들의 안타까운 모습들 기독교를 핍박하는 큰 북한 중국 작은 북한 공산당을 그래도 여러분들을 좋아하십니까 크리스찬 튜브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을 응원합니다. 우리도 공산당이 싫습니다. 노빠꾸 정용진 일본 김밥 올리며 공산당이 싫어요. 일부 중 관광객 신세계 불매 비판에도 여섯 자리에 걸쳐 난 콩이 싫다 댓글 또 공산당 싫다 말한 정용진 난 이렇게 배웠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개인 SNS에 공산당이 싫다라고 게시물을 쓴 이후 연일 난 콩이 싫다식에 댓글을 남기며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정용진 부회장은 지난 15일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관련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신세계그룹은 백화점과 면세점 등 중국발 매출이 큰 사업으로 알려져 있죠. 정용진 부회장은 19일 공산당 발언으로 주주 PM일 소비자 반감이 나온다고 지적한 뉴스를 공유한 뒤 콩콩 그래도 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 이라고 적었습니다. 일본식 김밥 후투마켓 사진과 함께 하나만 먹어도 배부른 후투마켓 먹음 난 오늘도 콩콩콩콩콩콩콩콩콩 이란 글을 올렸는데요. 20일 현재 후투마켓 사진과 뉴스를 공유한 게시물은 계정에서 삭제됐지만 이를 공유한 게시물이 여러 게시판 위로 퍼졌습니다. 정 부회장은 지난 15일 붉은색 모자를 쓴 남성 2명과 붉은색 지갑을 든 사진과 함께 뭔가 공산당 같은 느낌인데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피자는 잭슨피자 난 공산당이 싫어요 라는 글을 또 올렸습니다. 자신의 사진과 함께 난 콩이 상당히 싫습니다. 노빠꾸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으며 콩은 공산당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표현으로 노빠꾸는 남들이 뭐라 하던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노백을 소리난대로 쓴 말입니다. 등바디에 듀오백이라고 적힌 의자 사진을 올리며 듀오를 노로 바꿔야겠다. 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이란 글을 올리는 기엄을 토했습니다. 급기야 중국 내 파장을 우려하는 반응이 나오자 정 부회장은 17일 공산당 언급으로 중국인들의 불매운동 가능성을 언급한 기사를 캡쳐한 사진과 함께 난 콩이 상당히 싫다는 글을 또 다시 한번 올렸으며 그러면서 그는 나는 초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다면서 한국 민주주의에 투철한 애국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라는 국민교육헌장의 일부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그동안 정 부회장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미안하다 고맙다 라는 문구를 반복해서 써 논란이 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세월호 희생자를 기리며 방명록에 너희들의 혼이 백만 촛불이 되었다. 미안하다 고맙다고 쓴 추모고를 패러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따랐죠. 정 부회장의 표현에 고인모독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이후에도 정 부회장은 사진 올리고 미안하다 고맙다라는 말을 영어로 sorry, thanks you라고 썼지만 현재는 이런 문구들이 모두 삭제된 상태입니다. 일부의 비판이 계속되자 정용진 부회장은 난 원래 가운데 손가락으로 안경을 쓸어올린다. 길고 편해서라며 그런데 우리 홍보실장이 오해받을 일 하지 말란다. 자기 힘들다고 라고 썼습니다. 이어 50년 넘는 습관도 고쳐야 한다. 이제 제일 짧은 손가락으로 올릴 거다 라고 썼는데요. 일부에서 문구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자 사실상 오해지만 그만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황희도 정치 유튜버는 최근 논란이 된 일론 머스크처럼 그런 사람을 꿈꾸는 건지 모르겠고 대인이 어떤 정치색을 가지든 상관없지만 기업 오너가 대놓고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기싸움을 하고 조란하는 건지 무서울 지응이라는 반응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호준은 자신이 진행하는 tbs 뉴스 공장 오프닝에서 재벌이 1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1배다 라고 적극했습니다. 신세계 측은 해당 sns 글이 미안하다 고맙다라는 일상적인 말에서 비롯된 오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뮤지컬 박정일을 제작한 가로세로 연구소는 자신들을 팔로우하고 뮤지컬을 보러 온 정 부회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는데요. 가로세로 연구소는 정용진 부회장 너무 멋있다라며 앞으로 이마트만 이용하겠다. LG 트윈스만큼 SSG 랜더스를 사랑하겠다. 백화점을 간다면 신세계 백화점만 가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정 부회장은 인스타그램을 직접 운영하면서 신제품 홍보 등을 하는가 하면 요리를 하거나 가족들과 일상을 공개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최근에는 팔로우 수가 70만명을 넘기면서 인플루언서로 역량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크리스찬 튜브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을 응원하며 당연히 우리도 공산당이 싫습니다. 오늘도 성룡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계신가요? 지금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주님께서 사랑으로 품어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